라이트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목폐도 번지수도 없는 주막에 구즐이 내리는 이 밤도 애절 꾸려 능수꽃을 태질하는 장살에 기대요 어느 날짜 오시겠어 울던 사람아 어이 이 밑에 마주 앉아서 따르는 이 별주에 밤비도 애절 꾸려 귀밑머리 쓰다듬어 맹세는 길어도 못 믿겠소 못 믿겠소 울던 사람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